멘토님 질문이 있습니다. 후순위대출, P2P 대출은 어디서 알아보나요? P2P 대출 인터넷으로만 검색해도 P2P 대출 말 그대로 치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쪽에 계신 분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경락장금 대출해주는 이모님들 있잖아요. 이모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이 P2P 대출하고 연계가 다 돼 있어요. 그렇게 알아보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모님들 대출해주시는 이모님들 명단을 전국에 한 100명 정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그런 명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냥 경락장금 대출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명 뜨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법원에 한번 가세요. 입찰하는 날. 입찰하는 날이 언제야? 매일 하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죠? 보통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니까 10시에 가시면 이모님들이 앞에 경매 입찰법정 앞에 입구의 의자에 이렇게 많이들 앉아있을 거예요. 명함을 이만큼씩 줘. 그거 받아가지고 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 해복자님 안녕하세요. 김은숙님 안녕하세요. 분묘가 낀 농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원상복구 명령을 해야만 농치증이 발급된다는데 묘지 주인을 찾을 수가 없네요. 이장님도 모른다고 하고 지자체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봐봐요. 그래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사를 꽤 해보신 분이에요. 시세조사를. 아주 훌륭합니다. 먼저 바꾸쳐드리고 싶고요. 자, 분묘가 낀 농지는 당연히 농지이기 때문에 농치증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거는요. 내가 소유자가 되고서 농지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묘지, 원상 묘지한테 묘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원상복구 명령도 내려야 되고 그런 협의가 돼야지 농지증을 준다고 한 사항인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내가 주인도 아니고 낙찰도 안 받았는데 거기 만약에 주인이 있다 한들 얘기해봤자 대화가 될까요? 안되죠? 왜? 우리는 농지증을 그 전에 받아야 돼요. 입찰 들어가기 전에. 왜요? 낙찰받고 일주일 안에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일주일 안에 제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 미납되는 거예요. 몰수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설명을 해야 돼요. 담당자한테. 지금 이거는 경매사건이고 지금 뭐 어떻게 농지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냐. 그 사람이 뭘 믿고 나한테 원상복구가 난 주인도 아닌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럼 낙찰받고 그러면 얘기하고 오세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니 낙찰받고 일주일 안에 농지증을 제출 안 하면 장금납부도 할 수 없고 나는 10% 몰수가 되는데 나는 내 계획이 있다. 계획이 뭐예요? 낙찰받아서 난 농사를 질 거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든 이 분묘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계획을 제출하면 보통은 들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담당자는 조금 막힌 담당자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김은숙님이 그런 내용을 제가 얘기한 걸 좀 설명을 해서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 그런 내용을 받아줍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리고 낙찰받고 나서 주인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래. 이장님도 모른다 그러고 지자체도 모른데 그죠? 묘적부에도 나와 있지 않나 보죠. 그러면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무연고 묘라고 하죠. 이런 묘지 주인이 없는 거를 무연고 묘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연고 묘를요. 우리가 사람을 낙찰받은 다음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처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무연고 묘지를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절차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면 무연고 묘를 처리해주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니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순서에 맞게끔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광고를 띄웁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그럼 한 번 더 띄웁니다. 그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처리를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는데 그런 건 그렇게 의뢰를 하면 되는 부분이겠죠. 이해 되시나요? 자, 소담님 안녕하세요. 김민수님 꿈을 찾아서 화이팅! 전주요! 아, 전주에 계시는군요. 화이팅! 우리 저기 뭐야? 우리 학반장님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 예산 사람인데 전주가 꿈이래요. 그런다면서요. 나도 몰랐어요. 행복셀프님 서있는이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또 인사를 주셨네. 행복셀프님께서 이루다님 안녕하세요. 이나미님 안녕하세요. 하트까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국조화님 박주현님 바질님 바질님 처음 듣네요. 자주 뵐게요. 네, 투게더님 아, 투게더네. 투게더. 투게더가 아니고 어렸을 때 참 투게더 아이스크림 맛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세상에 어떻게 참 그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들이 참 많이 있을 수가 있었어. 그죠? 옛날엔 투게데만 먹어도 참 많이 썼는데 근데 이제 가끔 투게더 생각나더라구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엑시트님께서 상가 경락 대출 금리가 6% 후반 7%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저 수익률 기준을 8% 이상으로 보고 물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멘토님께서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상가 투자를 하시는지요. 자, 7%, 8%, 10%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자를 10%를 내야 돼. 수익이 10원도 안 나. 그러면 상가를 낙찰받지 말아야 될까요?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시장 부동산의 시장을 아직 몰라서 이런 생각이지.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회원님이 낙찰받은 물건인데요. 1층이야. 1층. 1층인데 이게 이게 낙찰을 받으면 이자 내고 나면 10원도 안 남을 것 같아요. 남아야 5만원 10만원 남을 것 같은 상가 물건이었어요. 그러면 낙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상식으로라면 안 받겠죠? 네. 근데 제가 이거 무조건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낙찰 받았거든요. 왜 받으라고 그랬고 왜 그걸 적극적으로 낙찰을 받았을까요?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시대 차익을 볼 수 있을 만한 물건이라면 지금 당장 내가 10원밖에 안 남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훗날에는 그걸 통해서 내가 몇백만원씩 벌 수 있는 물건인데 훗날 그걸 통해서 우리가 1억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인데 지금 당장 내가 이자 내고 나면 10원도 안 남는 상황이면 나한테 문제가 될까요? 아니죠.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었냐면 1층이었는데 오른쪽에는 초등학도가 있었어요. 왼쪽에는 주거지역이 있고 우리 상가 뒤쪽에도 주거지역인데 우리 앞에가 공원이야.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올 수밖에 없고 학생들도 이를 많이 지나갈 수밖에 없어. 옆에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얼마를 버는지 순수입을 조사해보라고 그랬어요. 순수입을 조사해봤더니 주인 없이도 5,600을 벌고 있는 거야. 주인이 없이도 5,600을 벌고 있다고요. 여러분 각종 프랜차이즈점 1층에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장사 다 잘 될 것 같죠? 200만원 300만원 버는 가게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분들 목돈 넣어놓고 푼돈 버는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거 프랜차이즈 차리려면 얼마 줘야 돼? 한 1억 5천 늘어요. 보통 조금 이름 있는 거는 2억 3억 든단 말이에요. 근데 푼돈 번다니까 여러분 자 어쨌든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동네 그 시장 상황이 근데요 자 우리 점포가 미용실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점포가 자 어 우리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몇 년이죠? 10년이죠. 근데 이미 대학력이 있었는데 7년 동안 운영을 해왔어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앞으로 3년 남았잖아요. 3년 이후에 내가 뭐 하면 돼? 내가 장사해도 되지. 아니 월세를 받으려고 들어가지 말고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관점으로 바라보면 있잖아요. 와 내가 오히려 이자를 개어내더라도 입지가 좋은데 만약에 경매물건이 나온다 그런 건 막 바다에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경기도 경기도긴 경기도구나. 예 평택 쪽에 있는 상가였어요. 평택 쪽에 있는 상가 예 여러분 자 지금 이 막 금리가 몇 프로고 몇 프로고 자 이제 이번에 0.25 올라가지고 기준금리가 3.25% 됐습니다. 자 내년에 한은에서 국민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시장 경제도 위축이 돼 있고 부동산 거래도 지금 더 위축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해소를 위하는 어떤 마음으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내년에요 요정도 0.25% 정도 한 번 더 올리게 될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줬어요. 그리고는 그 상태가 유지가 될 것 같다는 그죠? 어때요? 시장의 이제 심리가 우리가 역대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4개월 동안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빅스텝이다 해가지고 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랐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좀 당황하고 그랬던 거지 이젠 아 정점이 왔구나 라는 시그널이 지워지게 되면 많은 것들이 차분해지고 다시 활발해지는 시장이 도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오른 거 이거 되게 많이 오른 건가요? 아니요. 예전에 그진금리 5% 시대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직 3.25%밖에 안 돼. 우린 5% 시대에서도 슬기롭게 장사 잘하면서 경기 잘 일으키면서 부동산 거래 잘하면서 경매도 낙찰 잘 받으면서 우린 잘 살아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시장이 계속 하방으로 가고 있는 시장이 아닌 상황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식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경매로 많이 받아야 돼요. 공매로 많이 받아야 돼요. 금리 이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것 때문에 내가 이자 내고 나면 20만원밖에 안 남는데 아니야 그거라도 있으니까 20만원 남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부동산은요. 여러분들이 아 내가 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야 내가 500만원 묶이고 10만원 남는다고 와 이것도 물론 소중하고 너무 좋은 거지만 너무 좋은 거지만 그거는 초보자 한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점점 부동산 시장을 알고 경매 공매 매력에 빠지고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아이고 놀이터야 놀이터 그냥 놀이터야 기준금리가 기준금리가 설사 10%여도 경매 공매는 언제나 놀이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현사 목이 메어 절실하게 외쳐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엑시트님 파이팅 하십시오. 알겠죠? 네 신희룡님 안녕하세요. 서있는이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행복셀프님도 감사하대요. 용아빠님 아이고 우리 용아빠님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월천님 네 어디까지 했어? 월천님 안녕하세요. 김민서님 굿모닝 네 굿모닝 라떼님 라떼는 말이야 안녕하세요. 질문요. 압류가 걸려있을 시 지역 날짜 상관없이 당의세 빼고 세금 모두 인수인가요? 잠깐만요. 압류가 걸려있을 시 지역 날짜 상관없이 당의세 빼고 세금 모두 인수인가요? 글쎄요. 이게 질문이 포인트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질문이 들어온 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한데요. 아마 이분은 임차인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를 가정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왜요? 그걸 빼고서는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는 어떠한 압류가 있더라도 그게 심지어 천억 일조라도 낙찰자는 10원도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당의세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모든 세금들은 어떨 때 신경 쓰는 거예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배당적으로 잘 했을 때 그때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거지 그 이외에는 세금 관계에 대해서는 낙찰자는 10원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나이님 안녕하세요. 이몽님 굿 권경희님 안녕하세요. 부기일상님 강석훈님 박하스님 아 박하스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생각렬님 김은숙님 역시 멘토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훈님 안녕하세요. 우리 태희언니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인사를 주셨네요. 우리 왕언니 우리 건강하시죠? 좀 있으면 이제 77 되시나요? 정말 올 한해 또 이렇게 굿모닝 경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우리 왕언니 항상 왕언니가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 중에 아마 최연장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버팀목으로 있어주십시오. 아 또 참 요즘에 제가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왕언니 건강하시죠? 좀 오시고 그러세요. 우리 몇 개월 전에 한번 뵙고 못 뵌 것 같아요. 조음예관 조음예관 분단님 늦모닝 했네요. 아이고 그랬군요. 잘했습니다. 수도꼭지님 안녕하세요. 호야님 태희언니 안녕하세요. 우리 호야님이 또 우리 왕언니를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또 아름답습니다. 우리 호야님도 참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죠. 이나이님 멘토님 집 전세가 안 나가서 이사를 못 가고 있어요. 계약기간 2년 끝났는데 주인이 대책을 안 해줘서 다시 1년을 재계약했어요.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쵸. 요즘에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세입자의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쵸. 전세가 안 나가서 이사를 못 가고 있어요. 참 이게 곤란합니다. 사실 전세가 안 나가서 이사를 못 가는 게 내 잘못은 아닌데 그쵸. 주인 입장에서는 부탁을 했겠죠.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그 돈을 받아야 나갈 수 있는 입장이라 참 곤란한 상황이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근데 주인이 대책을 안 해주신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면 다시 원래는 1년 재계약을 하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는 원래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회원님이 또 이제 착하셔서 그냥 1년 재계약을 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해주셨나 봐요. 그러면 기왕 해주신 거 일단 1년을 기다려주시고요. 대신에 지금부터 단돌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단돌이? 정말로 1년 후에는 내가 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주인분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지금 4억이었어. 전세가 근데 3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3억 8천이나 뭐 이렇게 4억을 고수했을 거예요. 아마 이해되세요? 현실적으로 3억 5천에 놓든지 3억 2천에 놓고 모자른 거는 본인이 전세금 반환대출 반환대출을 받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좀 얹어서 그래도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의지는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현실적으로 전세가격을 얼마에 놓았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시장 상황에 맞게 내놨는지 얼투당토 안하게 내가 4억에 있었으니까 4억에 내놓고 안 나간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도 체크하면서 1년 후에는 반드시 이나이님의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명하게 미리미리 대처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제 가서야 또 점검하면 이미 또 기간 딜레이 되고 한 번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좀 딜레이를 해줬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도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또 이제 더 편안하게 얘기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내가 체크해서 내가 점검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호연님 시세차익 어떤 걸까요? 아까 제가 얘기하던 중에 뭐가 있었겠죠? 돈 될 물건인지 김인선 씨세차익 안녕하세요. 점검수님 수고하 뭐하노? 이분 또 오셨네. 수고하 너 거 뭐하노? 수고하 그치 다가구하고 싶어 계속 보고만 있는데요. 지금 경남 통영에 괜찮은 물건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 지방도 괜찮을까요? 경기도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회사님 구경 부탁드립니다. 통영이 경기도인가요? 통영은 경기도가 아니지 않아요? 경남이라고 얘기하셨구나. 경남 통영에 경기도 쪽도 보고 통영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게 있어요. 다가구는요. 지금 전국에 다가구하고 근린주택을 검색해보세요. 몇 개가 뜨는지 250개 정도 뜹니다. 근데요. 시장이 좋을 때도 250개가 뜨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250개가 뜨고요.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도 250개가 뜨고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때도 250개가 뜹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아파트가 뭐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내려가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거는 번 외의 게임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지 다가구 근린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월세 수익이 좋은 곳들은요. 이럴 때에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다가구는요. 세입자가 한두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그들이 한 가족이라면 한 번에 나가겠지만 한 가족이 아니잖아요. 나갈 때도 한 집 두 집 밖에 안 나가요. 그럼 한 집 두 집 채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3개월 6개월 1년을 기다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래도 다가구 같은 것들을 투자를 해놓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방어 기재가 있는 투자다. 여러분들이 크게 금리 상승이 있더라도 동요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래도 일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월세 수입이 들어오는 행복한 투자가 투자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회원님들이 다가구 투자 다가구를 많이 나책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만족도가 높은 거를 제가 정말로 많이 발견합니다. 진짜로 너무 행복해하세요. 여러분들도 욕심내서 이럴 때 꼭 받으세요. 뭐 이럴 때니까 안 좋고 다음 때니까 좋고 이런 거 없어요. 항상 기본빵은 합니다. 기본빵은 하고요. 그러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수익률은 괜찮은데 시세 차익이 잘 안 나요. 지방은 서울은 시세 차익도 잘 나지만 지방은 시세 차익이 잘 안 나요. 서울도요. 그런데요. 아파트 가격 오르는 것보다는 시세 차익이 약간 좀 덜한 편이에요. 다가구가 그런 약간 차이점이 있다. 근데 이것도 지역 나름이야 또. 모두가 또 다 같지는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지역 나름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만 경매물건이 전국에 한 만 3천 건 정도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경매할 때는 4만 건 5만 건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또 지금 시장이 항상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건데 내년쯤 되면 2만 건 3만 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매물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최대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방어 기재가 높은 투자는 다가구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퇴직하시는 우리 인생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용으로 낙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물건도 좀 보시면 좋겠다. 라는 얘기까지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토요일은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다면 토요일을 실시간으로 이용해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항상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항상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많은 분들이 인사 주셨네요. 아이마미님께서 진짜 왕원님 건강하시길려 아유 또 좋은 말씀 해주셨다. 그죠? 어휴 태희 언니가 답변 주셨네요. 건강합니다. 답변 주셨네요. 그죠? 건강합니다. 원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멘토님 마인드 잘 배웁니다. 마세희님 처음 듣는 아이디네요. 자주 뵙겠습니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예 아 참 또 라떼니 감사합니다. 예 초보라서 질문도 초보로 해서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 초보자분들 많습니다. 그거 마저 궁금했었는데 라고 얘기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좋은 질문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아이고 신영균님께서 아이고 신영균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권태희 왕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주셨네요.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예 오늘 토요일입니다. 예 저희도 3주간 동안 굉장히 빡세게 거의 뭐 평일에도 저희가 9시 반에 끝났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경매에 입문반 수업을 했었거든요. 입문반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되게 뭐예요 파이팅 했는데 여러분들 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예 평일반 입문반 모든 수업을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예 저희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고생 많았고요. 예 아직 토요반은 이번 주 수업이 있고 다다음 주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건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으로 또 좋은 공부하고 싶고요. 아 여러분께 잠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예 우리 또 입문반 또 이렇게 그 아니면은 우리 실전반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아 입문반 입문반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입문반 수업을 이번에 들으셨던 분들 중에 음 교육 내용이 좋았든 안 좋았든 그 후기 실질적인 어떤 후기를 혹시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걸 하고 계신다면 그쪽에 좀 내용을 여러분 블로그요. 우리 거 말고 내용을 좀 올려주시고 이렇게 올렸다고 저희 배포옥션 카페 네이버 카페가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올렸다고 올려주시면은 그분 중에 선별해가지고 제가 썼던 책이죠. 예 그래서 선별해서 10권을 무료로 배포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말고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 입문반 교육 후기를 제가 블로그랑 인스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케팅을 좀 노력해야겠다는 반성을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많은 힘이 되고 싶어서 말씀을 좀 여쭤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에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아 내일이 아니죠. 자꾸 헷갈립니다. 예 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옥션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